B&I 코리아 팟캐스트 156회, 캐나다 멤버로부터 배우는 뉴노말 시대의 사업 혁신. 어떻게 하면 B&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B&I 코리아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캐나다 다녀오셨나요? 캐나다요? 다녀온 지는 좀 됐고요. 제가 캐나다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합니다. 이유가 있으신가요?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뉴욕에서 변호사 할 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? 캐나다 분들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. 어떤 선입견이요? 좀 맹하다? 어리버리하다? 뭐 이런 말 그대로 선입견. 네, 선입견이죠. 선입견이죠. 왜냐하면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사 같으니까 얘네들은 순둥순둥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. 순수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구나. 네, 그래서 그때는 우리 그때 다 철없고 그럴 때니까 쟤는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?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캐나다에 뒤늦게 가서 보고 알게 됐어요. 그 친구들이 왜 그랬는지.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이 되게 순수해요. 그래서 미국, 뉴욕이나 이런 데처럼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. 너무 각박하죠. 어려서부터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제가 캐나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다면 캐나다 멤버도 그런 대자연 속에서 자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순수하고 뭔가 약간 각박하지 않고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고요. 뉴노멀 시대의 사업혁신이라고 했어요. 이게 캐나다 멤버로부터 뉴노멀 시대의 사업혁신을 배워야 되는데. 뉴노멀. 뉴노멀이라는 게 뭐냐. 뭐 새롭네요, 일단. 뭔가 좀 근사하죠. 그렇죠. 새롭고. 뉴노멀. 네. 보통이에요? 뭐냐면. 새로운 보통이야?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기가 굉장히 길었던 걸 거치면서 옛날부터 온라인, 비즈니스 온라인화해야 된다, 디지털 라이제이션,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. 정말 귓등으로도 만들었었어요. 화상, 교육, 재택근무, 해보니까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, 재택근무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잘리더라, 뭐 이런 저런 거 있으면서 차일필 미루고 안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일상적이 된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사람들이 막상 해보니까 요즘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나쁘지가 않은 거야. 이동 시간도 줄여주고. 그래서 많은 것들이 지금 온라인화하면서 원격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시대가 된 거죠.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코칭을 했는데,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경력이 있는 코치입니다. BNI를 시작하기 전부터 코칭을 하고, 코칭 때문에 BNI를 만났으니까요. 그런데 요즘 많은 코칭이 화상회의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한 3번 화상회의하고 한 번 직접 만난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, 제가 지금 요즘 캐나다 멤버하고 뭘 하고 있냐면, 혹시 퍼스널 트레이닝, PT 하세요? 운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. 네,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으시죠? 어떻게 하세요? 네? 1대1로 합니다. 1대1로? 1대1로 뭐. 아, 근데 만나서. 네, 스튜디오에 가서 하죠. 스튜디오에 가서 몇 시간 하시나요? 한 시간. 한 시간. 네, 일주일에 두 번. 한 시간씩. 스튜디오는 얼마나 멀어요? 집에서? 네.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. 30분에서 40분. 네. 그렇군요. 제가 요즘 퍼스널 트레이닝, PT를 캐나다 트레이너한테 받습니다. 운동을요? 네. 리얼리? 리얼리. 리얼리. 어떻게요? 캐나다 멤버. 우연찮은 기회에 2년이 돼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. 네. 어떻게 하다가. 화상으로. 받게 됐어요. 화상으로. 화상으로. PT를. 그런데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. 이게 놀라운데요, 지금? 네. 그런데 그 친구도 캐나다에서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PT를 하던 트레이너였어요. 그렇겠죠. 그랬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저하고 2년이 됐는데 멀리 있었으니까 당연히 PT할 생각은 못했는데. 이 뉴노멀의 시대가 오면서 전화 한두 번, 페이스북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PT 한 번 안 해볼래? 이렇게 돼가지고. 어? 그래 한 번 해보지 뭐. 어? 이렇게 돼서 하고 있어요. 어떠세요? 괜찮아요. 신기하네요. 네.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. 네. 오, 이게 가능한 거구나. 그래서 이 친구는 사람들 못 만나게 하는 락다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. 그래서 못 만나는 것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PT를 못하게 됐다가. 그 클라이언트들이 그럼 화상만으로라도 해다오. 라고 해서 화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깨이니까 아, 이거 화상으로도 할 수가 있겠구나. 그렇죠. 그런데 PT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사실 동네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이점을 두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하게 지금 PT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 마인드셋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전 세계로 클라이언트 베이스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멤버분들도 이런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 멤버분들 같은 경우에 대구에 주로 고객이 있었지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 고객을 만들 생각하기가 어려웠었다면 예전에는. 지금은 거기뿐만 아니라 베트남 아니면 독일 이런 데 있는 분들하고도 고객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가능한 거죠. 제가 어떤 분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 독일에 있는 한국 사람을 주로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고객한테 주로 한국말을 떠듬떠떠 하는데 저한테 한국 챕터 좀 소개시켜달라고 여기서 고객 발굴하려고. 그럼 미팅 참여할 수 있지 않냐. 있죠 있죠. 얼마든지 있죠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세상이 더 좁아졌다. 네. 한편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얼마든지 확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느낌이. 네. 옵니다.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무서울 수도 있고 굉장히 흥분되도록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어쨌든 시대는 변했습니다. 내가 이 시대의 피해자가 돼서 도태될 것이냐. 아니면 이 시대의 파도를 업고 내가 사업을 크게 키울 것이냐. 네. 이제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해 라는 말은 넣어두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. 네. 못 만나더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아주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캐나다에서도 PT를 하니까요. 와우. 서울, 캐나다. 네. 저는 그러나 일단은 서울에서. 일단은 해서 건강한 몸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캐나다 멤버로부터 배우는 뉴뉴마 시대의 사업 혁신. 혁신이 남의 일만은 아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좀 한번 다시 새기면서 희망차게 또 한 주 살고.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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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콘텐츠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전세계에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게 또 BNI가 아주 도움이 되겠네요. 네. 네. 아무한테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우리에겐 네트워크라는 게 있으니까. 네.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고맙습니다.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유익한 소식으로 함께해 주실 거죠? 아, 네.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? 그럼요. 그럼요. 네. 다음 주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